내가 오늘 뭘 봤는데 이게 뭐야? 가정폭력이라니? 김진희 경희님 서로 선 넘지 말죠 너는 니가 다 옳은 거 같지? 같이 일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 그지? 아직 같이 살고 있다며! 나보고 뭘 어쩌라고! 도와주세요 이미 이관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팀원들이 딸을 시켜도 가족 같은 팀장 노릇 잘 받아가겠습니다 누가 신고자 정보 노출했어요? 엄마 엄마? 미애 Ст 축하